안녕하세요. 트레인포리닝의 치포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것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로니 콜먼이 왜 은퇴를 했는가 입니다. 영상 속의 로니 콜먼은 2006년도 올림피아 자유 포징에서의 모습입니다. 로니 콜먼은 평소와 다르게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개그적인 요소가 다분한 분장을 하고 포징 시에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포징이나 멋있는 포징 보다는 관객들에게 흥을 도둘 수 있는 듯한 포징을 하고 있죠. 선글라스 역시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이커틀러와 로니 콜먼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이커틀러 역시 로니 콜먼의 사이즈를 따라가기 위해서 굉장한 사이즈 게임을 할 수밖에 없었고 로니 콜먼은 커진 제이커틀러를 막기 위해서 더 커진 사이즈를 계속해서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6년도에 로니 콜먼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제이커틀러에게 패배했는지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징을 보시면 알겠지만 로니 콜먼의 사이즈는 2003년도부터 2005년도 사이에 커진 사이즈에 비해서 조금 더 밀리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사이즈를 똑같이 갖고 왔습니다. 로니 콜먼은 리헤이니의 8번의 타이틀의 기록을 깨기 위해서 2006년도에 우승이 간절했던 상태였죠. 제이커틀러 역시 로니 콜먼에게 또다시 패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단히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결국 제이커틀러는 로니 콜먼의 9번째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최초의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차지합니다. 로니 콜먼과의 긴 여정의 대결 끝에 결국 수확을 한 제이커틀러였죠. 여기까지가 로니 콜먼 커리어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니 콜먼은 많은 이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에도 나왔죠. 자 이제부터는 2006년도에 로니 콜먼이 왜 패배를 했는지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좌측은 많은 분들이 로니 콜먼의 베스트로 뽑은 99년도의 로니 콜먼의 포징 모습이고 우측은 2006년도에 2위를 기록한 로니 콜먼의 포징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두꺼워진 로니 콜먼의 허리이고 지금 보시는 백포징에서 로니 콜먼의 좌측 광배가 99년도 때에 균형 잡힌 모습이 보이지 않죠. 또한 로니 콜먼의 장기인 저 둥근과 햄스트링의 분리도 자체가 06년도에는 많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물론 06년도에 로니 콜먼이 가지고 온 근육의 성숙도는 훌륭하나 복근 역시 99년도에 비해서 흐려진 모습이죠. 말 그대로 06년도의 모습은 로니 콜먼의 베스트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이즈적인 요소만 볼 게 아니라 로니 콜먼이 실제적으로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좌측 광배의 불균형을 야기하기도 했고 둥근과 햄스트링의 컨디셔닝 역시 그의 영광의 시절보다 많이 모자른 모습입니다. 좌측은 2003년도에 로니 콜먼이고 우측은 2006년도에 로니 콜먼의 등 모습입니다. 좌측 광배의 불균형이 서서히 시작은 했지만 2006년도처럼 심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둥근과 햄스트링의 컨디셔닝이 2003년도에 반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로니 콜먼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올림피아에 다시 한번 섭니다. 2007년도 로니의 모습은 팔론보이즘 초기 진행 단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팔과 다리가 굉장히 얇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로니 콜먼은 2007년도 미스터 올림피아를 우승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로니 콜먼은 2007년도에 빅터 마르티네즈를 보고 니가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거머쥐게 될 거야 라고 말했으니까요. 로니 콜먼은 2007년도 미스터 올림피아를 끝으로 은퇴를 결심합니다. 사실 2007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역시 주변에 극구 만류가 있었음에도 로니 콜먼은 다시 한번 나갔죠. 로니 콜먼은 4위를 기록합니다. 로니 콜먼은 은퇴 이후에도 다양한 게스트 포징 활동을 하면서 보디빌딩을 여전히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니 콜먼의 은퇴는 큰 부상이 아닌 본인이 최고의 모습을 가지고 오지 못했음을 직감하고 한 은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레인 포리닝이었습니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